현지 시간 지난해 5월 15일 영국에서 찍힌 사고 영상 도로를 주행 중인 트럭 기사가 한 손에 든 휴대폰을 조작하며 한눈에 파는 모습이 담겼습니다. 이 남성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느라 주의를 주시하지 않았고 전방에 정차한 승용차가 나타났지만 휴대폰에 정신이 팔려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. 당시 이 승용차는 주행 중 고장을 일으켜 길가와 차도에 걸쳐 정차한 상태였고 트럭이 정차한 차량의 옆면을 들이받았습니다. 트럭은 길가에 선사한대까지 칠 뻔했지만 가까스로 비켜가며 길에서 거거나 멈춰 섰습니다. 사고 후 트럭에서 내려서 근처 민가에 도움을 요청한 남성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하려고 했다. 승용차가 갑자기 피어나왔다 등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을 했습니다. 그러나 영상이 공개되자 법정에선 유좌를 인정했습니다. 현지시간 8월 30일 영국 법원은 남성에게 징역 8개월, 집행유예 18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판결을 선고한 판사는 이것이 왜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면 안 되는지 보여주는 예시가 아닐까요? 라고 말했습니다. 남성에겐 이에 더해 150시간의 사회봉사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외출금지 명령도 내려졌습니다. 또한 28년간 기사로 일한 남성은 이번 판결로 1년간 면허 정지 처분도 받았습니다. 다시 운전을 하려면 정지 기한 후 취업을 치러서 통과해야만 합니다. 영상을 접한 누리군들은 처벌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. 한 누리꾼은 와! 집행유예라니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못하도록 큰 억제 효과가 있겠네! 라고 입고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dec턴 ban comparals.ă 상대atur.eal.auwith.com Danske te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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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eography